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장 조용준입니다 요즘 국내 시장도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초우량주들마저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선한 것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많은 새로운 투자가 분들이 국내 시장을 바치고 초우량주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식들을 사고 계십니다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에 존 템플턴 경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템플턴 경은 위기심하다 본인이 사고 싶은 우량주들을 이름을 책상에 붙여놓고서 늘 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우량주들이 헐값에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국내에서 낙폭이 과대하지만 앞으로 유망한 그런 우량주들이 무엇이냐 회의를 했고요 지금부터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내 낙폭과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종 대형주 중에 최선호주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PER은 11.1배, PBR은 0.93배로 내려갔고요 주가는 최근 조정 때문에 연초 대비 27%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는요 작년 5월에 화웨이 제재 조치가 내려졌던 당시에 밸류에이션 이하로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에 노트북, PC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역성장이 예상되고요 서버 출하량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또한 이러한 전망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노트북, PC는 또 의외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업황을 확인해 보면 가장 투자자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주문의 축소 여부인데 전사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오더콧은 없고요 서버 디램 수요 증가분이 지금 현재 모바일 디램에서의 수요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고요 컨텐츠 소비 증가로 창출되는 수요가 데이터센터 시설 투자 그리고 서버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반도체 대형주에서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IM 부분 즉 휴대폰 부분 그리고 CE라고 불리는 컨슈머 넥토닉스 부문에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다운사이드 가능성은 삼성전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낙폭과 대 이후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반등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반기는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무역 분쟁 때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어서도 제품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 구성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항상 디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파이차트를 보시면 디렘의 매출 비중은 71% 그리고 랜드 쪽은 26%고요 기타가 3%인데 기타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용으로 쓰이는 드라이버 IC가 기타 매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상반기 실적 전망은 어둡습니다 1분기도 아마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빙구 자체도 통신 부분만 보면 사실은 이익이 감소고요 3분기까지도 이상형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정도의 턴할 것 같고 4분기에 아마 통신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턴하고 전분기 대비 턴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업황으로 보면 안 좋고요 하지만 저희가 SK텔레콤을 지금부터 사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과거의 역사적 배당 수익률로 판단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싸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에 저희가 과거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사실 가장 안 좋았던 시기는 리먼브로서 사태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가지 국제 무역 분쟁 이런 때가 아니라 사실은 하이닉스를 인수할 당시 2011년도였고요 그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 결국 하이닉스를 인수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SK텔레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금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K텔레콤의 기대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보통 규주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점을 잡을 때 바텀 잡았을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6.5% 정도가 역사적인 가장 고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단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IMF의 버금가는 극단 정상에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사실 SK텔레콤이 16만 원 이상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7만 원이 살짝 깨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어쨌든 지금 배당 수익률 감안해 보면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 시 충분히 매설할 만한 메리지 상당히 큰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잔초로 그러면 단순히 싸기만 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부터는 연결로 이익의 턴그라운드 할 거고 4분기부터는 통시 부분 자체가 돌아서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진짜 5G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아져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SK텔레콤 역시 5G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쌀 때 지금 저점에서 사놓고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연말에는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시는 게 자회사 IPO하고 그 다음에 지배우조 개편인데 그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서 기다리시면 잘하면 바텀에서 잡아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도 배당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배당 수익률 자체만 봐도 어떤 상품보다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요즘에 인터넷 게임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쪽에서의 매출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 효율성이 제고가 되면서 이익단에서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익 개선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최우선 선호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 이제 톡보드 중심의 광고 매출 그 다음에 커머스, 유료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시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익단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톡보드 부분 저희들이 이제 보는 카카오톡의 채팅 리스트에 나오는 광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커머스 부분 기존의 플랫폼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 톡비주 매출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뭐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기대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톡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일평균 매출 한 5억, 최소 5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영업이익 기업 분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영업이익 전체가 2000억 정도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톡보드 부문에서 추가되는 영업이익 1500억 이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성장률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 잘 아시는 것처럼 웹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작권이 활용이 되고 웹툰 자체도 서비스 볼륨 자체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콘텐츠 매출도 견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신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도 올해 202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성 확보에 시작 단계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말에 이제 공동결제망이 구축되면서 오픈뱅킹에서 이 송금수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긴 하겠지만 분기별로 송금수술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일단 비용 쪽에서의 부담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증권 인수를 통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증권 라이센스를 활용한 상품이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리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감행택시 활성화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뱅크 게이머 자회사 상장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연이 되더라도 내년 중에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결법인의 전체 연결 가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분기별로 계속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하나금융재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주가 최근에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기준금리도 큰 폭으로 인하되고 건조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특히 하나금융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42.5% 급락해서 업종 평균보다도 큰 폭으로 초과하라고 했습니다 은행 산업 전반의 우려 외에도 DLF 추가 손실 가능성 그리고 두산구르 익스포저가 타임보다 많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외화 환산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오해가 큰 편이고 주가 반응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작년 4분기에 적립했던 DLF 관련 충당금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DLF가 금리가 떨어져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이 추가적으로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구명의 두산구르 익스포저는 5,700억 정도로 사실은 적지는 않은 수준인데 이 중에 직접 대출은 1,2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신용장이라든지 매출 채권 지급 보증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요 하나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총 여신 대비 17%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대기업 관련 신용 리스크도 상당히 완화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분기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연내에 다시 환율이 떨어진다면 다시 평가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순위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하고 한은이 600억 달러 금액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뭐니뭐니 해도 하나구명은 은행 중에서 가장 싸다는 거고요 지금 PBR하고 PER이 0.21배, 2.9배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은행 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올해 기대배당 수익률은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9.4%에 달합니다 배당 매력도 높기 때문에 은행 중에서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텔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실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면세점 익스포저가 면세점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중국하고 한국에서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호텔실라의 기본적인 경쟁력이나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주가의 반등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라든지 경제가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죠 택배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 정상화가 되었고 그리고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출근률 그리고 점포의 재오픈 이런 것들이 90% 이상 다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수요 회복 때문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다시 확대가 되면 한국의 면세점이 중국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수요의 가장 공급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면세점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 3분기까지 상당히 심했었는데 4분기에 알선 수술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인천공항 제4기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었는데 임차료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 3월달 면세점 성장을 보게 되면 대형 업체로 시장 점유율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따위공들이 평달에 한 16,000명 정도씩 이렇게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1,000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는 게 글로벌 화장품 히트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히트 아이템들을 맘 놓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3, 4위 면세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호텔실라나 호텔 롯데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면세점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2020년 시진핀 방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시진핀 방안을 통해서 인바운드 패키지 관광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실적이나 주가의 모멘텀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반대로 출입국 제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만의 국지적인 문제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이 코로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그냥 중국 인바운드 다시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게 글로벌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이 출입국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완화됐다고 해서 중국한테만 특별 출입국 절차 없애고 이렇게 마음 놓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 수요 확대와 이 확대에 중국의 코로나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이 수요 확대 효과가 과연 이런 출입국의 문제를 얼마만큼 극복하면서 매출의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냐는 이거는 약간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이 그렇게 아주 세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낙폭이 컸던 것은 맞는데 회복을 하더라도 정고점 그러니까 한 14만원 정도가 될 텐데 거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V자 반등을 예상을 했거든요 실적과 주가의 왜냐하게 되면 한 3월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이제 4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매출이 YY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중국이 빨리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따위공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질질 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출입국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YY 플러스로 매출이 전환하는 지점은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퀘스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호텔실라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국내 납폭 과대 5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 대응하시는 시장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